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왕소군의 소군 출세 스토리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물에는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화는 인물고사도가 많기 때문에 그 인물고사도에 얽힌 이야기만 또 이렇게 풀면서 가도 도자이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1번째였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42번째죠. 짱가몽돗설 42. 그래서 공백기 콩바이치라고 그러죠. 중국말은 콩바이치인데 공백기 정경천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통, 경태, 천순.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정통제는 조금 오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몽골족 같은 외부에 있는 오이라트족한테 괜히 친정이라고 그러죠. 친이 정벌에 나섰다가 어이없게 황제가 잡힙니다. 포로로. 이런 왕제 처음 봤죠?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전환시대의 한 고조 유방이 팽성이라는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삥 둘러싸여서 위기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포로는 안 되고 겨우 뇌물을 주고 탈출은 하긴 했는데 포위망에 휩싸였던 거죠. 그런데 황제가 잡힌 것은 처음이에요. 아마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통제가 잡혔다가 잡히니까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몸값을 요구했는데 명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동생인가를 추대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게 경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이라트족이 정통제를 1년 있다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풀어줍니다.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정통제가 왔다가 란을 일으켜서 경태를 몰아내고 천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제와 천순제는 동일인물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란을 토목지변이라고 합니다. 정통제가 포로로 잡힌 것은 오이라트족한테 잡혔는데 오이라트족의 왕이 에센이라는 왕인데 그 왕한테 잡혔죠. 그래서 그 변이 났다고 해서 그걸 토목지변이라고 합니다. 토목의 변이죠. 그런 짧은 역사 이야기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정통, 경태, 천순의 3조는 연두 써도 몇 년 안 됩니다. 한 30년 정도. 그래서 3개의 조가 교체되는데 정통과 천순은 동일인물이라는 것. 그래서 내후 외환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힘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도자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문헌의 정통 초기의 어요창. 어요창은 국가가 황제가 관장하는 도요지죠. 정소됐다 이런 얘기예요. 멈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통, 경태, 천순에는 관효자기가 거의 없다. 관효자기에 귀속되는 것이 매우 없고 다 민효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게 도자사에서 말하는 콩바이치, 공백기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밑에 있는 얘기는 여기 카메라에 이렇게 쭉 담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얘기는 이런 게 이제 출토가 됐는데 이런 출토된 것들이 무언가, 사진이 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보고요. 없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관효는 없고 미녀라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청화 연당초문, 여기는 꼭 당초문이라고 했는데 전지문입니다. 청화 전지연화문 개호, 이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화 화창, 이거는 사진이 없고요. 또 다른 책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경태나 경태에 관련된 청화, 권운, 난초문, 완, 당초봉, 팔보문, 접시, 극이방병, 이런 경태년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천순연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경천 공백기의 계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정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세품 중에는 이제 정통 원년의 그 이름이 있는 백유산형필가, 백유로 돼 있는 백자죠 백자, 그러니까 청화백자입니다. 청화가 조금 그려져 있는 산형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돼. 이따 실물, 저 실물이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매산자 같이 이래서 산형필가, 필가는 이제 이렇게 붓을 걸어놓는 붓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 8년에 또 그게 있는 관지명이 있는 또 필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가가 두 개가 이제 실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천순제 때는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이제 아랍어로 쓴 삼정로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그 일용이라고 그러죠. 새끼용이 이제 휘감고 있는 장경, 그 목 부분을 휘감고 있는 요것은 이제 목단문. 모란당초문이라고 써 있죠. 목단문, 전지 목단문이 이제 그려져 있는 요런 장경병이 있습니다. 실물이.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써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포인트가 안 맞아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그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예를 대면은 이제 좀 포인트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에 담았고요. 요 밑줄 친 거, 그러니까 현재 실물들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셔야 되니까 현재 실물들을 보면 이제 다른 점은 모르겠는데 이 정경청, 공백기는 선덕제하고 성화제의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앞을 계승하고 선덕을 계승하고 성화를 뒤를 열어주는 과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통은 선덕에 좀 가깝고 천수는 성화에 좀 가깝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여는 없고 민요만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통 청화자기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태와 유 네, 이렇게 하면 좀 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잘 나오겠네요. 그래서 태와 유는 이제 그쪽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한번 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태질이 정세한 것도 있고 조질인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오면 참 헷갈립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통은 1436년에서 1449년이니까 일단 13년은 제위하고 잡혀간 거죠, 포로로. 그래서 이제 청화자기의 태질은 좋은 것도 있고 조질, 조금 조잡한 것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세한 거는 희고 곱고 조질은 곱지 않다. 당연한 얘기를 쓴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청료는 국산 청료다. 이러는 거고 소니발 청료, 소마리청을 좀 섞은 것도 있다. 그래서 섞었으면 농염 청신하고 흑갈색 반점이 있고 요철인상이 있다. 이건 소마리청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상품, 항상 그 도자기는 상중하가 있겠죠. 상품의 청화자기는 소마리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색깔, 정색이라는 건 착색제나 정색제나 똑같은 말이죠. 정색의 정자는 나타낼 정자니까 용봉정상할 때 정자거든요. 색을 나타내는, 그 색을 나타내는 것이 영선하고 비슷하다. 소마리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형은 기형이죠. 기형을 볼 것 같으면 정통 청화작의 원기, 원기는 완이나 접시나 완이나 반이나 이런 것들이죠. 물레로 돌려서 동글동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외벽은 직선, 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굽을, 외벽은 직선이나 내벽은 약간 외반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벽은 이렇게 수직이 됐는데 안에서 내벽이 바깥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각이라고 해서 바닥면하고는 90도인데 이게 굽이 이렇게 돼서 굽이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이렇게 살짝 바깥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좀 이렇게 하고 밑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선덕대 뭐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능각을 지었다 이런 뜻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쓴 겁니다. 그리고 밑굽에다가 얇게 시유한 것도 있는데 그게 풀칠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장호조라고 합니다. 용어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통 청화작의 기형으로 이런 완, 반, 로, 호 병들이 있는데 이게 병하고 호는 찍어서 만들잖아요. 탁기거든요. 탁기는 쪼아서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상하태첩 혹은 편병 같은 경우는 좌우태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은 그 밑줄에 써놨습니다. 고족병의 굽과 고족배의 손잡이는 모두 유접한다. 그러니까 유접이라고 하는 건 유약으로 붙였다는 뜻이고요. 원때는 니접이라고 해서 습태, 습기, 그러니까 진흙을 개서 붙였다 이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붙였느냐, 물에다가 진흙을 좀 개서 고족배의 배하고 밑에 다리를 붙였느냐, 유약을, 유약이 있잖아요. 텀봉시켜는 유약, 그 유약으로 붙였느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명때와 원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양은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의 늠름하고 웅장함에서 성화의 섬세함으로 변해가는, 그러니까 과독이죠. 변해가는 과독에 있고, 문양의 포치, 포치는 인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문양이 배열하는 것에 번밀하고 반과 완의 양면에 모두 그렸다. 꽉 채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쭉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고요. 제가 책을 교재를 하면서 읽어보라는 게 굉장히 성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읽으면 제가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고 같이 또 설명을 드리는 거죠. 혹시 희한한 단어가 나오면, 저도 모르는 단어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써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면서 외우기라도 할 텐데 그냥 한글로 써놔가지고, 물론 저도 한자를 많이 모르니까 한자가 힘들긴 하죠. 이걸 다 한자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리지널은 다 한자로 썼는데, 이런 중국 책도 한자로 썼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감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준 번역하신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쉽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저런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읽을 줄 알지만 저도 저런 책 보면 머리에 쥐납니다. 한 페이지 읽는데 진짜 한 몇 십 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은 다 아시는 문양이에요. 모란당초부터 쭉 나가지고. 이거 전지문이라는 뜻인데 자꾸 당초문 씁니다. 우린 전지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되는 권운인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수는 다른 서수죠. 짐승들을 가리키고, 동물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권운인물문은 권운이라고 해서 정통제 때부터 몽롱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따가 오늘 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구름문, 구름문, 구름문 뭐냐. 인물문을 그리는데 구름에 이런 그림, 이런 구름이에요. 권운이라는 게, 이런 거.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그런 구름. 그런 걸 이제 돌돌 말았다. 이거 동그랗죠? 돌돌 말이 권자입니다. 돌돌 말이 많은 거, 구름. 그런 것을 이제 권운이라고 합니다. 권운. 여기 사람들 위에 있는 거고, 그걸 권운이라고 합니다. 돌돌, 둥글 권자거든요. 쌍권할 때 권자죠. 그래서 그런 인물문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광범하게 응용된 것은 이제 전지연화문, 연당초문이고 모란당초, 전지목담문이 있고 정통과 이제 경태, 천순의 구분. 우리는 이런 구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주의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대를 해야 되니까, 시대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통은 필치가 준수하고 모양이 정체하고 수려해서 선덕에 조금 접근하는 거죠. 당연히 선덕 다음이 정통이니까. 그리고 후자는 이제 천순은, 경태, 천순은 이제 성화로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둥글고 부드러워서 양털부스로 그린 것 같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무슨 정확한 의미는 지금 사진, 저기 실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 청화작의 주변 문양, 주변, 항상 주문양이 있고 주변 문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문양은 종속 문양이라고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제 당초, 초연문, 연판문 뭐 이런 겁니다. 성문이 있는데 절연반의 구연면에 그린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지금 사진이 없어가지고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혹시 그런 게 나오면 다시 그때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능형문. 반이나 반의 구연내병이 많다. 이거는 이제 꽤 있어요. 십자능형문은 십자능형문이 이제 요런 게 십자능형문이고요. 요런 거요. 구연부에 있는 게 십자능형문입니다.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순할 때 이제 그림으로 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요거. 우린 시천각이니까 요런 게 이제 십자능형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런 모양을 이제 연사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연사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런 문양이 있다는 거. 그런 문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연외변에는 뭐 쌍현문을 돌렸다는 건 저기 현문 두 개 그리는 거는 뭐 청대도 있으니까 이때부터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연화, 노안, 화법 모여가지고 연화가 한 그루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뭐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개수도 몇 개 없는데 이 색택이 정통제는 이렇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 민요거든요. 그렇다고 민요라고도 무시하면 안 되죠. 500년 넘은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법에 대해서 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팔보문에 대한 법륜도 얘기가 나왔고 연판문에 대한 거는 사진이 나오니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거 갖고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읽어보고 중요한 것 같은 건 이렇게 줄을 쳐놓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물론 당연히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도 제가 다 카메라에 담으니까 그래도 멈춰놓고 읽어봐야죠. 연판은 대부분 쌍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단층은 아직 못 봤다, 없었다 이런 얘기고. 청화자기의 나사 모양. 이 나사는 우리가 돌리는 나사가 아니라 라가 이제 범라문할 때, 팔보문에 범라할 때 라자가 뭐였죠? 소라입니다. 소라. 그래서 그 라사 모양의 연판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통제의 청화자기의 특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놨죠. 특유하다 하면 체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라사 모양은 이제 똥골뱅이가 골이 모양이다. 골뱅이 모양이다. 정확히 말하면 골뱅이 모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골뱅이 아시죠? 백골뱅이. 그래서 이제 어디다 많이 그렸냐면 이제 뚜껑이나 뉴자는 이제 그 뉴가 꼭지이뉴 자예요. 그래서 그릇 밑동 같은데 그렸다 이런 거죠. 자, 읽어보시고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 그림이 있으면 또 편하죠. 이게 이제 연판문이고 얘도 연판문인데 연판문이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쌍층, 단층이 없다고 그랬죠? 쌍층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도 또 삐죽삐죽하게 나왔습니다. 초연문 비슷한데 일단 연판문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변형 연판문이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또 뾰족하게 또 나왔어요.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한 층만 쓰지 않고 양층, 쌍층을 썼다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맞습니다. 얘랑 비슷한데 얘랑 차이점은 여기는 이제 여기 인맥도 있는데 여기는 중간에는 인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인맥을 계속 자세히 그렸는데 여기는 그냥 쭉쭉쭉 선만 그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되게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오른쪽이 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특이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골뱅이 같이 생겼죠? 라사, 그 저기 소라. 소라 형태같이 생겼습니다. 복숭아 같으면서 또 소라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도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안 쓰고 이게 쓰면 도형 나사상이면 도형은 우리가 그리는 도형이고 나사는 볼트 나사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한자로 해주니까 얼마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도형은 복숭아형의 소라같이 생긴 그런 이제 요거 소라가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그런 형태의 연판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골뱅이 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요거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놨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연판문이고요. 그래서 송중매, 사무도의 송중매는 선덕의 유풍을 이어받은 거래서 전기 때는 정통 전기에는 둥근 공 같다가 후기에는 타원형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송중매문도 산석이나 지피금의 배치가 없습니다. 지피금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다가 이제 인물문을 그리면 인물문이 서 있으니까 땅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썰렁하잖아요. 아무리 여배개미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풀밭이죠. 풀밭. 풀밭의 모양을 이제 쭉쭉쭉 그리면서 비단에 있는 문양, 그런 문양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피금이라고 해요. 땅 짓자니까. 그 지피금의 배치가 이제 없으며 후기에는 그게 나온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금수문에는 이제 머리를 들어 앞을 우러러보는 서우망월도. 다음 시간에 서우망월도가 이제 여기 정통제 그림은 없지만 다른 이제 반이나 완성 때에 나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찾게 되면 제가 그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자는 이게 코뿔소 서자예요. 서우라는 건 코뿔소라는 뜻입니다. 코뿔소이면서 물소 있죠. 물소, 텍사스 물소 같은 이제 뿔이 아주 좀 날카롭게 돼 있는 그런 소를 이제 서우라고 합니다. 망월도는 이제 달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입에는 이제 연화를 토해내는 향초룡, 또 뭐 연지원왕, 비룡출수, 공장모란. 공장모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뭐 이 책에는 없지만. 그런 것도 이제 추려서 오늘 그 정통제는 마무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은 이제 정통제 사진하고 다른 책에 있는 사진하고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또 한 번 훑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경태제는 하루에 끝날 것 같고 천순도 하루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는 총 네 편에 걸쳐서 공백기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뭐 30분 넘어가고 40분 하면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저도 지루한데. 인물 안에 이제 정통 후계 보이는데 선산승경의 남극노인도, 남극노인도입니다. 남극으로 돼 있어요. 이 책에는 그건 나중에 고쳐주시고요. 남극입니다. 남극노인이라는 건 수성노인을 뜻해요. 수성노인의 이제 별자리가 남극성입니다. 북극성이라 남극성. 그래서 남극노인이라고 그러고 수성노인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두상이 좀 머리가 큰 노인이 있죠. 항상 도자기에. 그 사람이 바로 수성노인입니다. 목숨을 관장하는 수성노인. 삼성도인 중에서 복록수니까 복성, 녹성, 수성의 수성노인입니다. 수성노인은 어린아이들을 대동하면서 항상 천도복숭아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요지원에서 서왕모한테 받은 선물인지 아튼 탐스러운 복숭아를 들고 있는 분이 남극노인, 수성노인입니다. 그 다음에 영희도는 어린아이가 노는 걸 영희도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영자죠. 누대정각인물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누각인물문호. 누각인물문호에서는 아까 종종 운무. 운무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권운문이라고 해요. 권운. 둥글권자예요. 둥그런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스타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구름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거 이거. 이런 구름 스타일을 권운이라고 합니다. 권운.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선비, 아동들 말고 그 선비가 자세한 사진이 아닌데 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랍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코가 큽니다. 그 표현을 교재에서 한 거예요. 인물은 코가 뾰족하게 나왔다. 코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들가지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버들가지를 가지를 쭉 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툭툭툭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점같이 처리했다. 우점은 비가 오는 빗방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한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특징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문, 티벳 문자는 법문, 산스크리터는 외벽 장식 외에 완심의 문양으로도 있는데 이렇게 썼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청화 연당초문 유계호부터 인물문호하고 복문 쭉 설명을 드리고 사진에 있는 거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다른 책자에 있는 사진 몇 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태, 그다음에 천순 통틀어서 몇 개 없기 때문에 제가 10년치 도록을 찾아봤더니 한 6권 정도에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두 점씩 있어요. 한 점씩, 두 점씩. 그게 정통이 있든 경태가 있든 그냥 공백기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원래는 왕조 끝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 공백기는 한꺼번에 해도 한 10분, 5분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3편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경천, 정통, 경태, 천순으로 가는 개요하고 정통제 때의 도자기 문양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실제 사진하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 편에 한번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짱가몽돗썰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나가면서 제가 저녁 9시로 실시간 경매를 바꿨다가 그것도 조금 이른 시간인지 몇 분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9시 반부터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또 부득불 30분도 뒤로 연장해서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니까 11시 전에 끝납니다. 무조건 10점 뱉기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짱가몽 옥션 실시간 경매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바라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